이제 부부 사이에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꾸며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입꼭지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한테 양방향에서 제가 이 화살 공격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쓴 이유는 서로한테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은 꾸밈 줄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의미를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첫째와 둘째를 낳고 저희 아내가 가물치도 해먹이고 공급도 해주고 해서 젖 잘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몸도 많이 불고 진짜 애는 새벽에도 몇 번씩이나 깨고 하니까 나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이 꾸밈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은 꾸밀 줄 아는 사이 입꼭지를 보고 딱 그 시기만을 놓고 생각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아내는 당연히 본인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이래 널부러져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애가 새벽마다 깨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하고 돌아가면서 새벽에 아이를 이제 지사랑이 모유수유를 할 때는 모유수유를 하고 아니면 제가 젖병을 해가지고 본유를 타가지고 먹일 때는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밤에 양육을 했거든요. 한 사람만 고생하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자면서 살 필요 없다. 하루는 당신이 저쪽 방에서 자고 하루는 내가 저쪽 방에서 자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시기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 시기에는 아내는 정말 본인을 돌볼 겨루도 없고 꾸밀 시간도 없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하게 밤새도록 애들 울음소리 들리고 애들은 왜 새벽에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거든요. 낮에 계속 깨면 그나마 나을 건데 아이들이 새벽에 계속 깨가지고 서로가 힘든데 그런 시기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는 조금 서로가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그렇게 지나치고 평생을 놓고 봤을 때 평생 동안 아침에 남자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머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말에 하루 종일 그렇게 입고 배는 이렇게 까고 쇼파에 누워가지고 팬티 하나 입고 TV만 이렇게 과장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부인도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머리 툭 튀어나오는 출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철레철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게 조금 좀 멋지게 하고 있지 좀 예쁘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꾸미는 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한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는 가급적 뭐 추리닝을 입고 있죠 집에서는 주로 반바지나 뭐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옷을 위에라도 똑바로 입고 있으려고 하고 너무 널부러진 모습보다는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씻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저희 아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딴 거 몰라도 입술은 딱 항상 바르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되게 뭐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남편도 뭐 집에서 되게 옷을 잘 입고 있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소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해 있지 말자 너무 흐트러져 있지 말자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의미로 최소한 꾸밀 줄 아는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런 걸 넣으니까 혹시 그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던 독자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긴장을 하고 있자는 건가요? 어 긴장이라고 하면 서로가 너무 피곤해지니까요 최소한 너무 더럽게 해 있지는 말자 너무 너저분하게 있지는 말자 그런 거죠. 너무 너저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생길까요? 이거는 부부 그럼 부부를 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면 내 자식이 머리가 이래 돼가지고 주말에 런닝 축 다 늘어진 거 입고 바지 수면 바지 같은 거 한쪽 다리 쭉 올리고 이래가지고 하루종일 일하면서 돌아다닌 거 보면 아 야 좀 씻어라 하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예 그런데 부부 간에는 어차피 다 인간관계거든요 부부 간에도 당연히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은 꾸밀 줄 알아야 된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계속 신뢰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예예 이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것은 언제 깨지게 되는 걸까요? 음 저는 그게 요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대화와 대화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부부 간에 서로의 생활을 요렇게 공유를 하고 평소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요즘 뭘 생각을 하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 건지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단계가 중요하고 그 비밀은 가지면 그게 바로 신뢰가 깨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첫 책에 그런 내용을 살짝 넣었는데 상대가 비밀을 가져야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대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내 스스로가 뜨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밀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깨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딱히 굳이 비밀을 만들 게 있을까요 정말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 모르게 큰 돈을 빌려줬다든지 그런 것들 말고는 딱히 비밀이 생길 일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밀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겠죠 부부간이 그렇고 자식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식간에요 비밀이 생긴다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갈수록 비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비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리석은 부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비밀을 가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본인의 아주 지극히 사소한 아 사소한 게 아니고 단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본인의 아주 사생활 본인의 아주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숨기는 거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비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소통을 잘 하면서 산다면 본인의 연애사라든지 본인의 그런 사생활을 부모한테 다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는 좀 어리석다 그럼 기대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는 자식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저희 아내한테는 솔직히 저는 프라이버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속 편하고요 작가님은 이제 그런 딴 따님이 이성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까요 당연히? 물어보죠 항상 물어보는데 요새 남자친구 생겼나 물어보는데 없어 하면서 그러는데 그래 진짜가 하면서 그러면 아우 진짜 없어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있어도 뭐 할 수 없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만났고 고등학교도 해도 그렇고 한데 집에 이야기 안 한 적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삶의 그냥 뭐 진리 법칙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파고들면 싸움 밖에 안 나죠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특히 사춘기 자녀와 사이에서는 싸움 밖에 안 나죠 이제 그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아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어떤가요? 명절과 제사처럼 중요한 게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고부 간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남편으로 해서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 그 자식으로의 역할도 잘해야 된다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그 진검다리 역할을 남자가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부 간의 갈등은 저는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도 인간관계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놈의 직장 때리쳐야지 옮겨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고부 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거든요 남과 여가 만나서 서로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녀도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덜컹거리고 연애를 하면서 싸웠다 헤어지고 그걸 반복을 하고 결혼했어도 사내 못 사내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런데 나하고 연애도 해보지 않았고 나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시어머니와 내가 맞다고 맞을 거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어리석지 않나 당연히 안 맞다 안 맞는데 그 시어머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택한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거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해준 이 남자를 낳아준 시어머니가 얼마나 존중 얼마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며느리가 지극히 사랑스럽고 시어머니도 아주 존경스럽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처럼 고부관에도 처음부터 맞는 고부관계는 저는 뭐 거의 뭐 한 90%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운 좋게 고부관에 케미가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고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로또 진짜 럭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맞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 맞춰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같이 살지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뭐 서로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예의만 차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시어머니 며느리를 아껴주고 내 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을 준다면 사실 크게 뭐 마찰이 일어날 일이 많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작가님하고는 아주 잘 맞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는 제가 아주 안 맞는데 작가님 이 사람은 또 잘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남편이고 부인이고 기분 나쁘시다면 부인이고 남편이고 옆에 시어머니가 있다며 부부간에는 잘 맞는데 부인과 시어머니는 내 엄마는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고부관계는 그런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륜수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법륜수님의 정문적서를 듣다 보면 이런 고부관계에 대한 그리고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책에 있는 내용들도 법륜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법륜수님의 그런 연설을 갖다가 정문적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꼭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고부관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법륜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대모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법륜수님이 누가 질문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우 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면 법륜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자기야 자기는 그 자기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는 아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그 아들을 평생을 내가 아끼고 사랑했는데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냅다 낚아채가면 그 여자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우 당연히 싫죠 근데 고부관에 오는 갈등이 거기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게 결혼을 하면 내 남자 아이다 하고 낳아줘야 되는데 계속 집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새여자는 이 남자 내 남자인데 인자 내 건데 와 그 헛여자가 계속 간섭을 하노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 내 남자 아이다 하고 낳아주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결혼을 하면 아 내 남자 이렇게 잘 키워줘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고맙다 하고 잘하고 그러면 서로 고부 갈등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 범윤선 님 성대모사를 솔직히 비슷하진 않지만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인데 범윤선 님 성대모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아우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제가 목소리를 더 가늘게 해가지고 하는 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고부 관계고 그렇게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애초에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제 깔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그러고 한 집에 살지 않는 이상 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인 얘만 하면 얘만 가지고 대하면 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고부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니까 부부 관계 상담사나 아니면 뭐 범윤선 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상담을 들으신다면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